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눈에 뜨른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 장관이 최근 국회 예결위에 참석했을 때 다른 장관들과 일일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꽤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 영상이 많이 딱 요즘 쇼치라고 하는 밈 수준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한 장관이 여러 국무위원들에게 악수하고 얘기 나누는 모습이 화제가 되는데 그만큼 일거일 수일투족 혹은 국무위원들 간의 친분 이런 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봤더니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같은데 그만큼 대중적 인기가 있는 것은 저는 새로운 어떤 장관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시대의 인물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권위,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의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그런 권위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문 열어주지 마라. 왜냐하면 비서가, 수익 비서가 앞문에 열어서 잽싸게 뒷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본인 혼자 내려서 가는데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해외 출장 갈 때 장관들 퍼스트 그레이드 타는데 절대 퍼스트 그레이드 안 탄다. 비즈니스 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또 하나는 자신감이 항상 있죠. 왜냐하면 어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미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안에 되어 있고 더군다나 안민석 의원이 옛날에 문자 날렸다는 것은 저도 잘 기억을 안 나는 팩트예요. 왜냐하면 저도 매일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안민석 의원이 옛날에 그 지역 업장하고 했던 게 지금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걸 또 즉석에 생각을 해내서 한다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정치에 그러니까 뭔가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하면서 실제로 이런 장관들을 공격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훨씬 더 팩트나 이게 충실해야 되고 또 가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면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한 장관 이기려면 120% 준비해야 될 것 그렇죠. 그만큼 더 준비해야 됩니다. 질문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질문도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불쑥 정치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역공을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뻔히 보고도 지금도 저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론조사 그럼 지금 한번 만나볼까요. 이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발표된. 저혁진 변호사님. 차기 대통령감 누가 좋냐. 이재명 10고 한동훈 10위. 추위를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지금 차기를 운운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기가 12%다. 제가 봤을 때 그중에 10%는 민주당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한동훈 장관은요. 딱 봐도 반듯한 사람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검사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면 첫 번째 검사하면 술 많이 마셔야 된다. 그 다음 검사하면 목소리 커진다. 그 다음 잘난 척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한테는 검사를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그 반사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보다도 이미 외부에서 만들어준 거기에 기대가지고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진짜로 압도적인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차기 얘기에는 좀 성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한 말씀 다 하셨어요. 정 변호사님. 장윤주 변호사님. 그런데 좀 주목할 만한 건 물론 한동훈 장관이 거의 석 달 전보다 비슷하게 혹은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예요. 19% 물론 차이는 여전히 7%포인스도 압니다만 1년 안에 봤을 때 10% 떨어져 이재명 대표가 이런 여론조사 떨어진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라는 보도는 저도 봤는데요. 사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또 여론조사 하는 또 그 질문에 따라 또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 항상 더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 여론조사만 두고 결과를 바로 분석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표가 되고 1년이 넘는 동안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1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엄격한 수사와 그리고 재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기소를 앞두고 있는 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계속해서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또다시 또 야당에게도 여당에게도 시사하는 반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일단 이런 여론조사는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논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은 있지만 분명히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지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정치권들이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차기 대권 격차는 한 자릿수인데 일단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각자코 볼 얘기는 아니지만 민심, 민의의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